검찰 출석을 앞두고 있는 이재명 대표, 당내에서는 대표에 대한 수사와 민주당의 대응을 좀 이렇게 분리를 시켜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친명계의 대표적 인물, 의원 하면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떤 의원이 떠오르십니까? 바로 이 사람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 이 분리 대응과 관련해서 입을 열었습니다. 35년 친구다, 이런 평가를 받는 민주당의 친명계의 핵심 의원입니다. 목소리로 한번 확인해보시죠. 비통한 심정으로 침탈의 현장을 외면하지 않고 지켜보겠습니다. 퇴행하는 민주주의 꼭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참담한 심정이겠죠. 이재명의 살아온 과정을 보면, 그가 기득권의 탄압이나 압박에 두려워하고, 거기에 타협하고 좌절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한 35년 동안 이재명 당대표를 지켜본 바에 의하면, 안 주고 안 받은 사람입니다. 그가 알고서 어떤 범죄의 또는 어떤 비리를 저절렀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친명계의 좌장이다, 이런 평가를 받는 정성호 의원. 지금 방금 들으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의 굉장히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해왔던 의원이죠. 35년 절친, 이재명 대표와 사법연수원 동기, 절친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랬던 정성호 의원이 최근에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의 문제가 아닌 이재명 대표 자신의 문제다. 내가 대응하겠다고 하는 게 맞다. 당과 대표직을 분리하는 게 애매하긴 하지만, 사법 리스크는 자신, 이재명 대표가 맞서겠다고 해야 한다. 글쎄요, 일부 언론에서는 친명계 내부에서도 좀 균열이 발생하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던데, 우리 박수현 수석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정성호 의원의 발언이 그렇게 특별한 발언으로 보이지 않는데요. 정성호 의원은 저하고도 아주 절친입니다만. 그러시군요. 그리고 사법연수원 때부터 이재명 대표와 동기로서 잘 알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대체로 저도 이 방송에 나오면, 예를 들어서 민주당을 옹호하거나, 민주당의 입장을 이야기할 때는, 사실은 민주당을 우선 잘못된 점에 있어서는 비판부터 하고 하는 것이 대체적인 원론 아닙니까? 아마 참담한 이재명 대표의 심정을 누구보다도 옹호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렇게 절친이기 때문에 더 아마 저렇게 좀 분리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은 화법, 일반적인 화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좀 전에 이재명 대표의 달라진 소통법, 민주당이 달라진 소통법이라고 이야기한 적 없고, 언론의 평가이고요. 그리고 날카로운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피해가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방금 보셨지만 무슨 날카로운 질문이 있습니까? 저 출석 며칠 날 하냐? 조율 중인데 그걸 어떻게 답변하라는 겁니까? 그리고 방탄을 전제로 질문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로 그건 용납할 수, 용인이 되는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재명 대표의 달라진 소통법이라고 주목하는 것도 저는 크게 강조하고 싶지도 않고요. 다만 그동안에 답변을 안 하고 정진석 대표가 점점점 대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늘 하는 이야기는 자기 자신이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과정이 진행 중이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답을 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사실은 언론인에 대한 예의, 이런 차원에서 보면 이제는 한 번쯤 이야기를 할 때가 됐다고 하는 언론인에 대한 예의와 미안함 때문에 한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검찰 출석을 앞두고 있는 이재명 대표로서 방탄을 할 이유가 없고, 민주당도 개인적 사법 리스크를 당의 문제로 함께 동일시하지 않는다는 말씀은 분명히 드립니다. 민주당의 또 다른 친명계 의원, 김남국 의원도요. 지난달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라디오 방송에서요. 어떤 얘기였을까요? 한번 들어보시죠. 당내에서 좀 다른 목소리, 다른 기류들이 감지된다. 이런 보도들이 요 근래에 꽤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아마 그런 분들은 당내에 계셨을 겁니다. 대표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어도 여러 목소리가 튀어나오는 건 항상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른 결을 가진 어떤 목소리를 내는 분들은 분명히 있다. 다른 결을 내는 목소리를 가진 사람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친명계 내부에서도 약간의 좀 엇갈린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 걸까요? 좌측에서 보면, 좌측에 조금 파란색의 부분들의 워딩들을 보면, 당내에 이 대표가 잘못했다는 목소리가 많다. 이 대표부터 바뀌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 오른쪽에서는 약간 VS 아니겠습니까? 무슨 소리, 지금은 당과 개인, 개인이라 하면 이재명, 당과 개인을 분리할 수 없다. 한 명 속 수사할 때도 당이 한 목소리로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느냐. 친명계 내부에서도 뭔가 온도차? 이런 것들이 슬슬 느껴지는 듯한데, 김영호 의원께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정성호 의원이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대처하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한 거는, 다른 분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차원이 다른 문제죠? 네, 왜냐하면 제가 정성호 의원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할 때부터 정성호 의원하고 저하고, 당은 다르지만 옆에 지역구고 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부터도 사실 이재명, 성남시장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정성호 의원은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연수원 친구로서 정말 이재명 대표를 아끼는 분이에요. 그걸 제가 너무나 많이 느껴왔고, 아주 인간적으로 다른 사람들하고 정치적으로 만난 다른 친명계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그러한 정성호 의원이 더더군다나 굉장히 신중하다고 여겨지는 그런 아주 신사죠, 민주당의. 그런 정성호 의원이 이재명 아끼는 친구에 대해서 이제는 개인적으로 대처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얘기할 때는 저는 올 때까지 왔다. 올 때까지 왔다? 이제는 민주당 내부에서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떠안고 있기에는 사안이 너무 큰 거고요. 이재명 리스크가, 민주당 리스크가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당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제는. 민주당의 많은 의원들은. 더더군다나 내년 선거가 계속 다가오는데, 총선이. 이런 상황에서 불가능한 겁니다, 이거는. 그런데 이것이 또 정성호 의원의 의견도 딜레마인 것은 어떻게 당대표가 당과 분리해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당대표인데, 현역. 그래서 현직이죠. 그래서 당대표를 내려놓지 않는 이상 이런 민주당의 딜레마는 계속 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우리 박수석께서도 정성호 의원과 친분이 있고, 우리 김용호 의원께서도 친분이 있으시고. 스튜디오에 정성호 의원이 지금 와 계신 것 같습니다. 정성호 의원 얘기해봤고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의 어른들, 원로들, 당 중진도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관련해서 우려의 목소리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목소리들이 최근에 나왔습니다.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적어도 측근이라고 그러고, 또 이재명 대표가 결백을 믿는다고 그러고 소환당할 때 옹호를 해왔잖아요. 그런데 그게 확실하게 비리가, 혐의가 인정이 된다고 하면 적어도 이재명 대표는 도의적 책임은 좀 져야 되겠죠.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당내에서. 그건 민주주의의 기본이에요. 하여튼 일사분란한 체제가 그건 독재입니다. 당 내부가 이른바 사법 리스크에 의해서 완전히 야당의 역할이 그냥 사라져버린다든가 이런 게 있어서는 안 되죠. 개별적으로 대응을 하고 당대표로서는 대응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자신의 무고함을 당원들에 설명하는 것도 저는 자제자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유인태, 문희상, 천정배, 이상민, 이상민 의원까지. 글쎄요, 구자웅 차장은 당의 어른들, 중진들의 목소리, 어떤 키워드가 있다고 보십니까?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총선을 얘기할 때 내후년 총선 그랬거든요. 이게 내년이네요. 내후년이라고 했을 때 어감과 내년 4월 총선, 이때 다가오는 어감이 굉장히 다르지 않습니까? 느낌이 다르죠. 지금 당을 걱정하고, 민주당의 어떤 역사성, 정통성, 한국 정치에서 차지하는 위상, 이런 걸 걱정하는. 선당 후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 출신 중진 의원들의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의 개인 리스크가 민주당 전체의 사법 리스크로 확대됐을 경우에는 내년 총선 전망이 굉장히 부투명하다. 특히나 내년 총선으로 가는 과정에 만에 하나라도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된다면 수습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큰 소용돌이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토삼굴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자꾸 플랜 B, 플랜 C 얘기가 나오는 것은 이재명 대표 개인으로서는 굉장히 억울한 점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민주당 전체로 봐서는 민주당이 무너지는, 민주당이 어떤 리스크를 떠안는 모습은 피해야 되지 않겠는가. 굉장히 당을 생각하는 충정에서 나온 말씀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